자, 이제 코코 룬이하고 놀자. 굿모닝 윤삼이. 코코 룬이랑 아침 운동 중이었구나. 나 잡아봐라. 나 잡아봐라. 어? 아이고. 나은이 따라오는 거 아니었어? 공보가 아빠한테 갔어요. 오늘 아주 신나셨네요. 룬이 코코. 탁구야. 좋아. 킥보드 탁구. 킥보드? 킥보드. 킥보드 탁구야. 킥보드. 아, 나은이 잘 탄다. 오, 잘한다. 나은이 완전 킥보드 고수네. 누나가 가르쳐볼게. 이렇게 하는 거야, 기성아. 그렇지. 그렇지. 이렇게 하는 거야. 오, 이성이 잘하네. 잘한다. 오, 이성이 한 손으로. 이렇게 딱 있지. 이렇게, 이렇게. 아빠, 아빠, 아빠. 출발. 출발. 빨리, 빨리. 야호. 킥보드. 킥보드. 야호. 킥보드. 대박, 신났어. 코꾸로는. 목욕 기능했다. 목욕, 목욕. 우와. 발이 까매졌구나 하도 돌아서. 그래, 씻자, 씻자. 이리 와. 오빠, 목욕 시간에. 네. 오빠. 아빠. 아빠, 머리띠 좀 해줘, 이거. 니네들 머리띠 하듯이, 아빠. 됐어, 됐어? 포인트 나와서. 야, 한번 머리카락 하나 하나. 다시 해줘, 다시. 비비바스. 응. 더 추억 올려줘. 머리 안 내려오게. 코코, 시원하냐? 응? 응? 아빠. 아유, 내가 시원하네. 응. 코코, 시원하네. 아유, 너 시키. 루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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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니 물에 묻아서 잘하게 됐네. 루니는 털이 진짜 많아. 아, 이렇게 말랐었구나. 아빠, 나도 루니한테 그렇게 해줘서. 응, 해누만. 아빠, 나도 해. 응, 날개미도 거기다 해봐. 네. 루니 아빠가 진짜 육아의 신 같아요. 너무 잘해요, 지금. 아유, 좋다. 오빠, 루니 가만히 있지? 지금 좋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. 좀 좋아하지. 루니가 싫어하지 않게. 아유, 이 얼마나 좋은 교육이에요. 예쁜 게 시켜줘야지. 루니 좋아? 루니. 루니. 아빠가 저기 돈 아끼려고 미용실 데려가 안 데려가는 건 아니야. 우리는 너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같이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. 알았지, 루니? 루니는 미용실 안 가도 예뻐. 진짜 사랑으로 잘 닦아줘. 코코 이제 말리 안 해. 다른 코코로 될 거야, 다른 코코. 쿠쿠! 아우, 마무르까지. 아우, 모닝 타임이 왔구나. 라온아, 너 거기에서 뭐 해? 아우, 매너 있어요. 문도 닫아지고. 아빠 코코 다 했어? 아무도 없어요?! 이리와 달라고 physique, 대화, 상세 그럼 túaren 힘든 줄 알았어요.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 없어요. 알았어요. 갈게요. 아무도 있어요? 저번에 아무도 없었던 적이 있었잖아요. 맞아요. 코코 잡아! 코코! 이리 와, 코코. 앉아. 앉아. 코코 앉아. 아니, 잠깐만. 난 나훈이. 아무도 없었어요. 아무도 없었어요. 아무도 없었어요. 아무도 없었어요. 어떡해. 아니, 저번에. 아무도 없었어요? 어떡해. 아빠, 나훈이 좀 봐주세요. 아이고, 아이고, 어떡해. 졸려. 하하하.